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마통론이 왜 여성들에게 커다란 타격인지 보여드릴까 합니다. 왜 결혼할 때 여자의 경제관념을 봐야 하는지 잘 보고 가시길 바라죠. 신용정보회사를 포함해서 아내에게는 각종 빚 독초구편이 쏟아집니다. 남편은 이 빚에 대해서 금시초문이었고 아내는 이혼을 각오하고 빚이 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게 되죠. 여자는 뻔뻔하게도 자신은 생활비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 말합니다. 본인이 쓰는 신용카드는 생활비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신용카드를 생각없이 쓰다 보면 어느새 식비가 한도 초과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신용카드를 준 이 잘못이다. 나는 레전드 발언을 하는 우리 한국 여성. 월세가 아닌 자가에서 시작했는데 왜 생활비가 200씩 300씩 나가는지 의문이 안 간다 말하는 남편에게 여자는 변명이랍시고 나름의 노력을 하려고 현금을 달라 말했다는 말을 합니다. 이 여자가 얼마나 경제관념이 없냐면 불법사체를 쓸 정도로 개념이 없으며 대출 3천만원에 한 달이자 500만원을 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. 그러면서도 이 여자는 방송에 출연해서 남편 탓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? 들으면 남성분들이 개소름돋을 말을 말하는데 남편이 그냥 제 말에 같이 공감해줬으면 좋겠다. 나는 천하의 헛소리를 짓거리며 남편이 티라서 공감을 못해주는 게 짜증난다는 헛소리를 삑삑하는 여성. 본인이 마음을 붙일 곳이 없어서 사체를 썼다는 저 소리에 여러분은 공감이 가시나요? 그렇게 사체를 써가며 돌려막기 했던 아내의 빚은 1억원입니다. 여러분이 결혼할 때 여자가 얼마를 모았고 씀씀이가 어떻고 경제관념이 어떤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. 사회초년생 때 오마카세 유럽여행 호캉스 명품백을 허버허버 사면서 배민으로 엽떡 먹는 여자가 아니라 사회초년생부터 꾸준히 돈을 모으고 미래를 생각하며 연금저축펀드 같은 미래자산에 투자하는 여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. 자 그리고 방송 속의 여자가 아닌 현실 속의 여자의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실적으로 결혼하려면 자금 얼마 있어야 하냐는 이 여성의 케이스를 보시죠. 3년 뒤 결혼하고 싶고 월급 230만원에 월세 60만원짜리 방에 산다는 이 한국여자. 배민으로 엽떡을 허버허버 먹느라 생활비도 많이 들어서 저축을 하나도 못했다는 이 한국여자. 보증금 500만원 낼 돈이 없어서 마통을 만들었을 정도로 개념이 없는 여자이고 스트레스를 소비습관으로 풀어내는 전형적인 한국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여성. 이제라도 정신줄을 잡고 자신의 망한 인생을 세탁하기 위해 결혼자금을 모으고 싶은데 그 목표금액을 모르겠다는 여성의 모습. 본인은 안정된 삶을 살지 않지만 결혼하여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말하며 대놓고 설거지의 의지를 천명하는 여성의 모습. 그리고 수많은 한국여성들은 한 2천만원만 있으면 결혼 가능하다 내 친구도 서울에서 2천으로 결혼했다. 라고 말하며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니까 2천이면 된다 말하는 여성들. 나 이번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집회 왔는데 난 1,500만원 냈어. 없는 형편 남자가 배려해주면 이 정도는 되는 듯. 이라고 말하는 양심 없는 우리 여성. 기본적으로 우리 여성들은 결혼할 때 2천만원을 가지고 가면 된다 말하는데 양심이 있어 보이시나요? 빚 2,500 있는데 남친에게 말하는 게 낫겠지? 마통 2천에 비상금대출 500 있고 31살인데 유럽 가고 싶어서 허버허버 마통 뚫고 퇴사해서 다녀왔어. 맨날 배달음식 사 먹고 택시 타고 그랬던 내 모습이 한심하고 월급 250으로 빚값기 빡세다. 남친은 결혼 이야기 은근 꺼내는데 모아놓은 돈 하나 없이 빚만 있어서 얼굴을 못 들겠어 늦기 전에 말하는 게 낫겠지? 라고 말하는 저 모습을 보면 남친은 저 한국여자가 마통 2,500이 자산의 전부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자 이래도 여러분은 여자 만날 때 경제관념을 보지 않을 겁니까? 매일 배민으로 배달을 시켜 먹고 짧은 거리도 택시를 타고 다니며 해외여행을 자랑으로 여기는 여성은 절대 만나지 마세요. 여러분의 미래가 저퐁퐁남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죠. 싱글벙글 마통론이 얼마나 대단한 이론인지 오늘 보여드렸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이 와중에도 우리 한국 여자들은 빚없다 남편에게 숨기고 몰래 몰래 남편 돈으로 갚으라는 꿀팁을 말해주고 있다.